세븐 세븐 찍는 거 알지? 뭐예요? 언제 나와? 재킷 다 나왔어? 사진? 오늘 본인 사진 나오면 돼 오늘 사진 나와? 멋있겠다 세븐 컨셉 힙합 힙합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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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스터 우 손이 희한하네요 선수 7번 그랑 7번으로 넘어가죠 세븐 넘버 3번은 재미재로 처음으로 왔는데요 잘 못 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는 하지 마시고 2번 2번 1번 1번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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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대니 형 태빈의 후속곡 컨셉이라고 합니다 대니 형 보이세요 예 와우 나이스 진짜 너 같아 카메라 룩 4번 4번 5번 3번 4번 4번 아, thanks too? 네 4번 네 4번 네 4번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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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번 준헌이 형 이거 안나오는 이유는? 세븐 화이팅! 세븐은 바로 옆에 휘성 휘성! 세븐은 휘성 리얼 러브스토리 세븐 신곡 불러줄까? 네 세븐 화이팅 세븐 안 나오는 이유는? 뭐지? 세봉! 세븐 세븐